리스트 이건 진짜 역심 맘에 각인데 나 진짜 여자한테 관심 없냐? 하늘이 이 좋은 피지컬가 재능을 또 썩히는구나 스파우 대장 커버에서 모라인 고생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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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까지 게임할거야 엄마한테 많이 맞았어 다시 커진 추억을 할 때 많이 맞아서 선배님께서 연기할 때 애들이 있고 그냥 마셨으면 막 맞는 게 아니라고 저는 좀 더 몸부림 치는 거나 좀 더 그 연기대본에 없는 거지만 그 상황 속에 상대방이 연기를 했을 때 칠 수 있는 약간 얘기를 해줬어요 사운드를 더 과감하게 하라고 저번에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선생님인 거야? 네? 뭐라 그랬지? 이렇게 얘기했어 뭐라는 거야? 우린 천생연분인가 말을 그거를 발휘 어렵잖아 근데 천생연분인 거야 긴장되니까 우린 천생연분인가 이렇게 발휘했어 내가 봤어 와우 알로하 내 친구들이 너 소개시켜달라고 난리야 난리라고 난리야 나이 엑스펙트 팩트로노 예쁘다 메이크업도 잘하지 지금 엑스펙트 팩트로노 흰색 빛이 나왔던 파슴 파슴 나와 다 달려왔어 그 무슨 뭐지?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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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근데 너는 진짜 미친분이다 여전히 가시면 돼요 아니 내 친구들이 참깨시키다 형이 가면 제가 말 시작하잖아요 제가 지금 알바가 끝났는데요 지금 영업 종료됐으니까 이제 그만 돌아갑시다 이거는 제가 심심하게 만든 교환 및 환불 불가 부적입니다 그럼 좀 더 만나게 그래 내가 한참이 공격 오늘 트문이들 또 저 영조와 서호의 연기를 맛보실 수 있는데 근데 자르담 못해요. 항마루 테스트 할 수 있으니까 되게 각오하고 보셔야 돼요. 다시 한 번 해보자. 제가 좀 실전파여서. 다시 한 번. 진짜 감정이 있네요. 진짜 감정이 있네요. 진짜 못했어요. 영화 버전, 드라마 버전 있어요? 드라마 버전? 드라마 버전. 영화는 좀 더 과해야 하는데. 그렇지, 그렇지. 아이씨, 우리 사람들이 마르킹노과 있을 적 아냐? 아무리 할팀이라든지. 야, 이게 올해 대박 상품이라잖아. 그래도 오늘은 평일 아침이라 그런지 매장이 좀 한가해서 살 것 같다. 야, 근데 넌 진짜 여친 많을 각인데 여사한테 관심 없냐? 내 친구들이 너 소개시켜달라고 난리야. 여친한테 시간 셀 바야 게임에서 랭킹 오는 게 최고야. 오케이? 하늘이 이미 두 번 끼칠 것과 재미를 섞이는구나. 어때요? 어때요? 지금 말을 잊지 못해. 어떠신가요? 지금 입틀막 하셨네. 엄지 쳤네. 땀 오는데, 땀 오는데. 땀 오는 게잎이. 눈에 한참, 도착. gamer 렛으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